스테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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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죠? 했어 했어 오케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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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utiliz 봉사 멈춰 이설 생각보다 빠르죠? 저도 생각보다 빨라서 놀랬어요 그래서 놀랬어요? 슨가해 잠깐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갈게요 눈대 했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른손 위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고 넘어질 거 가까이 가서 손만 알려주세요 손은 오른쪽 위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올라가는데 이거 크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딱 하나 둘 셋 넷 여기 부분이 너무 벌어서 말 안 되고 너무 이렇게도 안 되고 딱히 이렇게 맞춰서 하면 돼요 그리고 다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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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부터 잘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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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면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잘했어요 자 여기부터 다리는 데 하늘을 나는 것 같다 하면 딱 왼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추려고 이 선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꿔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이거고 내려갈 때 이거 이것도 여기서 는 하면은 데 데 다시 여러분 다시 여기서 또다시 목욕하셔야 돼요 는 목욕 딱 진짜 응 이게 빠지면 잘 안되게 하는데 느낌 자기만 피해를 하면 돼요 왼쪽 다리를 이렇게 힘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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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브레이브 이쪽으로 네 는 데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데 이쪽 전 이렇게 응 숨겨요 이렇게 는 데 자 여기까지 음 한번 음악을 해볼까요? 와우쓰 오케이 이 손이 내려가는 위치는 어디인가요? 바로 옆에 여기에요 보이시나요? 여기까지 이게 이렇게 하면서 너무 안 내려가도 안되고 너무 내려가도 안되요 딱 여기 뭐든지 적당히 여기 맞춰서 내려가시면 되고요 엄청 빠르죠 그쵸? 저도 빨라요 맞아 빠르죠 어려워요? 오케이 어려우면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또 하는거죠 7시 근데 여기까지 하면 바로 노노논춤 밑에 부터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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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올라가서 이게 더 크게 해도 안되고 이렇게 손을 아예 다 이렇게 뻗어버려도 안되요 여러분 적당히 적당히 모든게 적당히 오버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점점이 올라가서 그리고 이 엉덩이도 오른쪽 오른쪽 왼쪽 아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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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손이랑 같이 다시 시작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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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다음까지 갈까? 이게 question 준비 아 그거 뭐냐 물음표춤이라고 이거는 자주 알려줘서 잘 알텐데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게 그냥 막 이렇게 그리면 안되고 이렇게 그리려도 안돼요 이게 딱 가운데에서 눌러 이거예요 What is love? 이때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What is love?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리려도 안되고 그냥 이 자리에서 딱 내려가서 찌르면 돼요 시작 What is love? 네 이때 고개가 이거였나?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아니야? 고개 없이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아마 그런거 같아 이거 알죠? 괜히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하고 속속하는데 장하야 이거 맞잖아 너 이제까지 그렇게 무대였어 그래서 약간 찔려가지고 눈치가 보이죠? 하지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또 근데 아마 이거예요 한번 해볼까요? What is love? 오케이 제가 여기까지 천준이 한번 해볼까요? 네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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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판처럼 태꾸하다는데 하늘은 안 온 것 같다는데 taken a lot of opponents okay.. 음악을 한번 뮤직 düşün! 뭔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? 천차 lib!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빠르라 빠르라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또 저희 무대에서 하는 안무를 저희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원수분들은 화면 속에서 보고 어려우실 수 있단 말이에요?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니저분도 같이 함께 해봐야 그렇죠 그러려고 옆에 좀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된다고 하시네요 안 되니까 저랑 지금 눈 마주친 매니저 오빠가 계시거든요 완수같이 네 여러분 저희가 얘기 중일 때도 연습하셨죠 다이아님? 그렇죠 완수 이거 확인할 거예요 테스트할 거예요 우리 알죠 완수같은 okay 용돈 감사합니다.